1. 무엇이든지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 2. 하고 싶은 것을 미리 문장화, 구체화한다. 3. 감정이 격해질 때 사이를 두고 천천히 말한다. 네, 잘하셨어요. 네, 다음 풀. 1. 무엇이든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 2. 상대의 말에 내용을 확인한 후 내 말을 한다. 3.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한다. 네, FCR 상황. 1. 자질구려한 일에 구애받지 않는다. 2. 코미디를 보고 유행하는 농담을 해본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많은 사람과 교제한다. 네, 잠깐만요. 시작. 1. 무엇이든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 2. 하고 싶은 것을 미리 문장화, 구체화한다. 3. 상대방의 내용을 확인한 후 내 말을 한다. 6. 육하 원칙을 활용하고 묶어 생각한다. 네, 이번에는 네 분이 다 일어나셔서 내 목소리가 상대방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 외칩니다. 하나. 무엇이든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 하나. 3. 상대방의 내용을 확인한 후 내 말을 한다. 네, 활성화. 여러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